오늘의 썸네일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 제가 사랑하는 송어집인데요 제가 20년 단골이거든요 20년 단골인데 여기 있죠 저번에 한번 입에 했어요 이렇게 맛있는 비빔밥 아주 가슴이 좋은 비빔밥 했는데요 여기 사장님께서 오늘 이것을 합찬을 해 주셨네요 사실은 그냥 여왕님하고 송어 한 잔에 소주 한 잔 하려고 했는데 갔더니 굳이나 무료로 주신다고 하네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감사함을 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여왕님하고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즐거운 토크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여왕님 마우스 치우세요 이 거룩한 지금이 송어 앞에서 출발! 의식 치르는거에요? 아니죠 감사하니까 그렇죠 예 떼까스카 이게 우리 여기 송원무할리필 여기 사장님이요 구령탐방센터 입구 예 그 합국 접수 쪽으로 옮기신답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 드릴게요 가서 두 번 리뷰하겠습니다 두 번 최소한 예 이렇게 송어의 리뷰 한번 하구요 예 계속 하실지 모르겠는데 가성비 좋은 송어의 닭박 예 어우 벌써 침이 들어가네 그거 할 때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야 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행작가 대양TV입니다 오늘도 목상 때는 별로 안 좋지만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출발! 이야 떼까스카 예 아우 예 음 아 한절기나 먹어야 돼 확실히 나중에 하십시오 네 오케이 됐어요 이렇게 야채를 해가지고요 저는 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야채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이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유튜브 하면서 최고 보람을 느낄 때가 유튜브 하는 것을 유튜브 하는 것을 알아줄 때 참으로 기쁘거든요 이렇게 유튜브 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상원해 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후원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는 예행자가 대항TV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께는요 회를 핑계로 소주 한잔 서비스 받았습니다 네 절대 이렇게 해 있을 때는요 이런게 필요하다고 얘기 안해요 제가 절대 이런게 뭐 어떻게 필요하겠습니까 아 근데 우리 그 송아이치 차장님한테 감사의 말씀 한마디 하세요 우리 형님 어우 형님 만국합니다 이야 서비스 줬으니까 이야 단골이 20년 단골이 좋은게 그게 있네요 네 옮긴 데니까 또 가서 두 번 찍어야죠 아 어디로 옮기신대요 그 저기 뭐야 학궁리 저수지 외에 좋은 전망 좋은 곳으로 옮기신대요 아 그래요 앞으로 최악산 오시는 분들은 꼭 오셔가지고 꼭 오셔가지고 드시면 되는거지 저희가 이사를 안가고 한국에서 오래 살다보니까 네 단골은 20년 단골 25년 단골 30년 단골 있어요 네 근데 한번도 안간 집은 한번도 안가잖아요 우리가 안가는 집 그렇죠 왜 그럴까요 가는 집은 20년 단골 25년 단골 30년 단골 한 번 살고 살고 troubling 다 떨어져요 아무리 말했어도 안가는 집 있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여기 사장님은 아니 이 식당은 여기 뭐 치악산 가잖아요 필코수잖아요 필코스 필히 가야 되는 코스 사람들이 등산 하시는 분들이 여기다가 이거 어디서 빠르죠 또 5배속 하는데요 이렇게 여왕님과 즐거운 시간을 갖는데 우리 강아지들이 함께 놀아달라고 하네요 우리 강아지들이 예쁜데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하 우리 지금 순둥이가 있는데 지금 짖어요 자기 놀아달라고 순둥이 좀 들어와 볼까요? 네 들어가보시죠 순둥아 순둥아 이리와 이리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강아지 근데 얼굴을 안 보여주면 돼요? 순둥아 아 얘도 안해요 카메라를 순둥아 3마리가 있었는데 2마리는 예쁘게 생겼는데 누가 마당에 나간 사이에 홀라산을 집어갔고 얘는 색깔이 안 예쁜가봐 아니요 안 집어갔어요 순둥아 얼굴 봐 이렇게 지금 우리 꽁꽁이 큰 강아지를 전해드릴게요 이렇게 순둥이 어우 예쁘다 그래그래 3개월 이상 엄마 젖도 빨고 주인한테 기대고 그저기는 세상이 어떻게 생기는지도 모르고 그저 행복한 저 뒤에 소파 있잖아요 우리 순둥이가 다 찢어놔가지고 순둥아 이제 가 가 가 모든걸 다 입으로 가져가 가 네 엄마한테 요새 계속 얻어맞아요 젖 빨지 말라고 3개월 이상이 되는데도 젖을까 그렇구나 아이고 이야 너무 맛있네요 이야 이 치약성 송어에서는 내가 알기론 최고 맛있어요 여기가 지상파 방송을 다 탔구요 가만히 있어 인마 할아버지 지금 어? 멘트업을 잖아 예 그리고 많은 유튜버들이 왔다 갔던 곳이거든요 예 맛있겠다 제 유튜브 맛있겠다 님도 왔다 갔던 예 음 음 고금도 왔다 갔어요? 예 음 맛있고 아주 유명한 맛집이죠 예 유명한 맛집에서 성은은요 아우 뭐야 또 주시게요? 아우 성은이 망크합니다 이야 아우 요아님 요새 내가 예뻐 죽겠나봐 예 성은 양과 망크꾼을 보고 싶어서 예 예 좀 이따 우리 저기 뭐야 그 마영성 다혜님 또 방송 보면서 찍자구요 예 아직 시간됐어요 예 좀 이따가 깻잎 좀 싸주겠어요? 아우 싸주신다고요? 성은이 망크합니다 절대 거부 안하죠 우리는 예 잠깐만요 깻잎에다가 요거 하나 넣으세요 요렇게 요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폐는 네 고추장 아 두장 아 그러면 잠깐만요 한잔 때려야돼요 고추장을 넣고 마늘도 좀 얹고 마늘도 좀 얹고 마늘도 좀 얹고 아아 아 그럼 오늘 다진마늘 그럼 오늘 우리 저기 뭐지 그 다혜 영성다혜님 오늘 방송은 내가 음주방송하는데 음주방송하는데 예 음주방송만 아니고 음주시청 아니죠 저 스펜어하잖아 예 음 symptoms nego nez 와아 유황님이 나 미움가봐요 마늘을 으아아아 엄청많은 동으로 미움은 떡 하나 더주고 싶은 이쁜사람 마늘 한쪽 더입니다 마늘이 건강이 엄청 좋아요 근데 그게 나오지 않았어요 깻잎이? 우리 집 깻잎 이게 마당에 저절로 나와서 남대로 아무 집도 안하고 냅뒀더니 이게 맛있어요 벌레도 좀 먹고 우리도 같이 먹고 간장에 찍어 먹으니까 오늘 진짜 안먹어 자연은 그냥 아무 집도 안해도 참 보기 좋고 잘 되는 거 같아 근데 음식들을 갖고 가서 그냥 뭔 짓을 하는지 밀가루가 그렇게 좋은 음식이라는데 의사들이 밀가루 먹지 말라고 그러지 이야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자연식으로 먹으면 좋죠 여기 보세요 아 떼깔 아주 뭐 영롱해 영롱 식물하고 안맞이 옹타긴 너무 맛있네요 이거 우리 여왕님이 만든 마늘 장아찌 이거는 님들레 장아찌 님들레 장아찌 우리 여왕님은 음식을 또 잘해요 이렇게 자랑하는 거지 이렇게 한번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밥상이 일주름 편해요 이렇게 자랑합니다 아 근데 여왕님 진짜 맛있네 먹고 싶은 건 먹어야 돼요 그죠 아니 원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송우 한점에 술전자 먹겠다 그랬거든요 여왕님이 사오라고 해서 사온거야 근데 갔는데 행복이 그분이 또 그냥 500명일때 600명일때 안왔다고 서운하다고 그래서 또 주시네요 그래서 오늘 썸네일 주제는 소재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네요 로 하겠습니다 크으웅 크으웅 크아어 크으웅 여기가 네呀 크으웩 야채도 좀 넣고 절대만 달라고 이런 얘기 안하죠 한 점 더 넣고 마늘로 넣지마 dram 아까 마늘 너무ab 야네 나는 사랑하는 만큼 더 주실거지 마늘 어떻게 알았어요 사랑하는 만큼 effects 나를 사랑하는 만큼 주실거지 마늘을 어떻게 알았어요? 사랑하는 만큼 왕차 좀만 내려보세요 마늘을 뺐습니다 나를 너무 사랑해서 음 바로 꼬박 끙끙대고 알테니 아직도 여전히 아프긴 하지만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이 즐거워하고 있네요 와 양님 이걸 먹어서 그런게 아니라 너무 맛있네요 이야 너무 맛있어 절대 내가 뭘 따라달라는 얘기 안하잖아요 잘게 맛있어요 손 아프다 언어도 세월이랑 바뀌나요? 손이 아파요 소주잔팀이고 성은이 만컵니다 절대 안해요 그러면 아니 저는 따라달라는 얘기 안했잖아요 그럼 따라달라는 말로 바뀌는거죠 이야 성은이 만컵니다 근데 이렇게 넘치게 하지 마세요 제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그렇지 넘치는 정도 주시면 어떡해 이야 맛있다 근데 음 맛있네 음 야채를 좀 맛있게 비벼내네 야채를 깻잎다고 한 사이에 제가 비뎠어요? 그런거 묻지 마세요 그걸 왜 묻고 그러세요 예 내가 영인을 불러 사랑해 그러라 그런거 묻고 그러시면 법으로 걸려요 예 야채를 많이 맛있게 비벼내서 네 아이고 법으로 걸려요 묻지 마세요 옛날에 노래가 그런게 있어요 깻잎도 또 먹어봐 내 야채를 묻지 마세요 내 송어를 묻지 마세요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예 그래요? 예 더 잘 들어보지 마요 예 어디서 생긴지 예 끝까지 불러봐요 아 그래요? 저작권료 좀 줄게 안돼 안돼요 이거 싼거 싼거 아 주시는거에요? 예 한잔 때리고요 잠깐만요 예 한잔 때리고 예 예 이거는 음 음 그거는 깨물고 음 음 음 음 와 와 진짜 이게요 송어가 이렇게 먹잖아요 노래가 생각나네 송어라 했는데 송어 달라 했는데 송어 달라 이렇게 여기까지만 예 어 송어라 했는데 송어 달라 했는데 송어 달라 송어 달라 송어 들어왔습니다. 저의 소중한 유친이거든요. 여왕님 해바라기 예쁜데요? 두 분이 얼굴이 조그맣게 크게 만들었네요. 여기는 영성 스튜디오 다행히 너무 예쁘시네요. 화면이 안 예쁘게 나왔어. 실물이 예쁘다는데. 아 그래요? 실물 아직 못봤어요. 물론 여왕님 맛은 안되지. 우리가 뭘 제대로 전달을 제대로 하긴 하는데 100%는 아니죠. 저는 보면서 촬영을 합시다. 촬영을 하면서 먹을게요. 여왕님 또 주셔야 되죠. 절대 뭐 달라진 게 안하는데. 여왕님. 깻잎 드릴까요? 성은이 망카입니다. 아 너무 좋네요. 깻잎 여기에다 쏴드릴까요? 아 주시면 저야 뭐 성은이. 아 이거 어때요? 아 이거 빵구장 어때요? 아 괜찮아. 이게 자랑하고 싶은 거죠? 이게 무궁회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싶으세요 여왕님? 힘들어 죽겠어. 왜 자꾸 올려. 이거 잘하는 동안 아무 짓도 안 했다는 거. 알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성은이 망망극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점 넣어드릴게요. 두 점이. 이거 찍고. 그 다음에 뭘 줘도 일단. 이거 마늘장아채는 안 매워요. 안 매워요.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넣고. 여왕님 주는 거야 뭐 독약인들 안 맛있겠습니까? 여왕님 주시면 독약도 먹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독약을 누가 쓰겠습니까? 아 그런가요? 잠깐만요. 주고 싶은 마음이 싹싹해지는데. 아 이거 잠깐만요. 한자 때리고요. 아 예. 이게 방송 보면서 또 먹방 하는 것도 참기네요. 네? 방송 보면서. 방송 보면서? 예. 근데. 다행히 노래 부를 때 너무. 좀 예쁘신 것 같아요. 음. 마영석님도 아주 멋지시네요. 뭐라구요? 마영석님도 아주 멋지시다고요. 그렇다고 이들분이 뭐 커피 사줄 것 같아요. 예. 아 근데 잘생기고. 예쁘시고. 근데 대체로. 직업이 얼굴에 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노래 부르시는 분들이 좀 얼굴이 인상이. 아 그럼요. 맞아요. 어우 난 차달TV님 얼굴 봤잖아요. 너무 예쁘더만. 언제 봤어요? 응. 아 여왕님 봐 놓고 왜 또 이렇게 빼세요? 아 그럼 내가 뭐가 돼? 이야. 차달TV 본 분은 뭐. 네. 나는 봐도 되는데. 태양이 언제 봤네. 나를 좀. 같이 봤잖아요. 왜 그러세요? 아 참 삐짐. 삐짐. 예. 삐짐. 내가 발산하는 빛에 눈이 멀어서. 아 그렇군요. 나 왜 못 본 줄 알았죠? 아 그렇군요. 아 예. 아 여왕님은 당연히 태양이고. 예. 눈이 멀지. 예. 가끔씩은 그래도. 아유. 질투? 막 이래요. 이야. 여왕님은 질투 안해요. 안해요? 어. 응. 아 정말. 행복한 시간이네요. 야. 근데 우리 이제. 영선다혜님 채널 보기 위해서. 빨리 끊긴 하는데. 좀 더 먹어보자고요. 그래도. 예. 뭐 방송이 중요합니까. 먹는 게 중요하지. 예. 예. 예 마시는 걸 어떻게 끝난단 말이야. 그렇죠. 영선다혜님은 열받으라 그러고. 예. 우리 먹자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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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엄청 내가. 어우. 막 사랑하네. 요린 몇 개야. 막 이러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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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한份 because it's easy and only in New York. 아 일ot고 깜짝 belli. 안해요 왜 sheerly. 왜냐면. 아 못가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요. 수요일하고 월요일날은 Reverse and still in New York.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아 힘들어 이게. 그건 몸은 하난데 갈등이 많고 음. 휴대폰은 2개밖에 없고 저는예. 어떻게 해야돼요. 거기다가 또. 목요일날이랑 또 일정이 안 맞고. 이야. 요한님. 예. 이거는요 법을 걸리게 돼있어 절대적으로 성은이 망칩니다 여왕법을 하나 만들어야지 왜냐면 소주를 빨리 먹고 끝내려고 그러지 여왕법을 만들듯이 아 근데 햇빛이 정말 예쁘네요 우리 순둥이 왔어? 응 순둥이 그렇게 좋아? 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누구 좋아? 네 어우 이거 되게 맛있는데 되게 맛있어요? 야채 싸드릴까요? 저야 내가 그랬잖아요 성은이 망국한 거를 내가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저는 겁을 못해요 우리 여왕님이 자꾸 높이 있는데 높이지 마세요 저는 겸손한 사람이라 카메라 밑으로 이야 카메라를 더 사야 되겠어 헤엑 우와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요 또 한 대 때려야죠 크아 잠깐만 이렇게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한 번 해보세요 이야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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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겠습니다 이야 예쁘면 먹는 거야 이거 영상에 들어가면 저작권 끊어줘야 된다 으음 제가 안 끊죠 얘 얘하고 얘하고 와 음 너무 맛있다 기회막히네요 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응 몸에서 이게 필요했나요? 응 응 그러네요 몸에서 필요했나봐요 이게 맛있어요 응 응 좋아요 들어주시기 이쁘다 네 들어오셔가지고 네 네 예신 보고 제사에게 환만하게 잘 해주셨네요 네 보다 네 네 네 아 나이크 보이신데요? 네 네 네 네 네 나이태로 영성타에 이력하시면 되요 있어요 아 영상 다행님 너무 멋지십니다. 영상님은 잘생기신데요. 다행이는 너무 예쁘시다네요. 내일 모레 영상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영상? 엄벌하시고 계세요. 엄벌하시고 계세요. 엄벌하시고 계신가 보다. 아 그러시네. 아 크네요. 좋아요. 엄벌하시고 계세요. 여기다가 뭐 하시려고. 밥을 가져왔어요. 헤덧밥. 헤덧밥을. 숨이 죽긴 했는데. 송호회를 많이 넣어야지. 아끼지 맙시다. 오늘 우리 송호회는 혈체맞은 거잖아. 밥을 왜 이렇게 많이 넣어요. 송호회를 많이 넣으려니까. 야 우리 여왕님 진짜. 좀 덜어요.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너무 우리 여왕님 잘 먹어. 저번에 얘기했죠. 송호회를 넣고. 네. 해초밥을 사준다. 초밥을 사준다. 꽃게를 사준다. 아니면 개를 사준다.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기둥골이 뽑힙니다. 기둥골이. 기둥골을 뽑힐 만큼 사주실 거예요? 나는 능력이 안되죠. 그래요. 맛있게 비벼주세요. 네. 소가 더 많아. 어떻게 된게 바쁘다. 소 좀 남았어요. 야 맛있겠다. 와우. 이런 행복을. 자. 아 해보세요. 아? 안 덜어주시고? 난 덜어줄 줄 알았는데. 아 그래요. 덜어줄까요?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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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대학. 아. 더 벌리세요 더. 아. 몰라 안보여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 입이 그것밖에 안벌어져요. 아 예. 죄송합니다. 음. 아유. 이거 크게 벌리니까 더 맛있지. 음. 와. 이거 짤. 와. 이거 짤. 와. 감사하니까. 감사하니까. 이거 안먹을 수 없네. 야. 진짜 안먹을 수 없네. 덜어줄까요? 좀 덜어줄. 좀만 덜어줄. 덜어줄까요? 계속 아할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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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입을 크게 벌려야돼. 어우 야 진짜로. 야 나 이렇게 대접받아도 돼? 네. 예. 오늘의 썸넬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입니다. 야. 입을 찢어지게 크게 벌래요. 알겠습니다. 야. 와. 아니. 받아먹을 때만 크게 벌리고. 아음. 먹고나서는 벌리지 말라고요. 맛임도 더해요. 와. 또 아 해보세요. 또요? 사육하지 말고. 아유 잠깐만요. 쉬었다가 그러면. 네. 사육이 재물들이셨네. 와 근데 맛있네요 진짜로. 네. 맛있어요. 깻잎에 싸줄까요? 뭐 제가 또 그렇게 뭐. 싸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만요. 그렇게 그냥 싸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만. 예. 싸달라는 얘기죠? 예. 우리 얘기하는 순간에. 마현수님. 야. 깻잎님. 어디에 좀 숙주를 맞춰야 돼요? 예. 우리 마현수님들이 끝났고. 예. 우리 형님은 싸준대요. 이거는 이미 벌레들이. 기미를 했어요. 아 고마네요. 다. 아까 얘기했어요.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대왕님을 위해서 기미를 했다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기 있는지 없는지. 알겠습니다. 우리 형님은 진짜 무거운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이거 한잔 먹을게요. 한잔 먹을게요. 우리 형님을 위해서.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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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일부러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할 관문. 아. 그쵸. 카메라. 예. 카메라. 예. 아이스 아메리카가 아닌데. 아. 예. 예. 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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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맛있네. 예. 아. 아. 여보세요. 아. 수요일 날은 행복해. 이야. 왜 그런지 몰라. 행복합니다. 예. 절대 수요일 날은 왜 행복한지는 몰라. 근데 행복해요. 다윤님 노래 듣고 마영상님 노래 들어서 행복해요. 그럼 강구는 잘잖아요. 예. 행복합니다. 예. 아이예요? 아 해보세요 또 아 해야되요? 네 그러면 아 아 예 아 아 하겠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에요? 네? 아니 뭐 아 아 아 예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마셔도 되나 싶네 그렇게 마셔도 된답니다 아 그래요? 응 영님 이만큼 남았고요 이만큼 남았잖아요? 네 찰견물이 충분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수편하니까 여기서 방송 접읍시다 더 먹고 싶은데 접고 접고 방송에 집중해요? 먹으면서 아니 뭐 그런건 또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뭐 영성다혜님 없으면 죽는 줄 알잖아 그러면 안되고 예 영상을 마치고요 아니 좋아하시는 명투를 해야지 영성다혜님 없으면 죽는다고 해야지 아 그래요? 네 그 사실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잖아요 아 이제 아 하세요 이제 아 아 아 예 이거 먹고요 저희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 음 맛있는데? kn Mask you 영화는 촬영을 하려면 또 determinadas가 있어야 하는데 어떡하죠? 문 밖에서 context 아あ … 그러면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전으로 일을 mesma 기가 워낙 이야 어쩔 수 없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재가대양tv는 매일매일 한편에 아 우리 여왕님은 너무 잘 먹는다 근데 한편에 동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여행재가대양tv는 매일매일 한편에 동영상을 업로드합니다 그러므로 시청자여러분 구독자여러분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구독자여러분 시청자여러분 모두 모두 행복하십쇼 행복하세요 행복하십쇼 끝 끝 끝 끝입니다 끝 아 이제 됐어요 이제 끝났는데 뭐 삐짐 끝났는데 먹겠습니다 예